오늘도 CG같은 경우는 제가 원기로 나왔을 때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었거든요. 오늘 저도 처음 확인을 했는데 원기라는 캐릭터 때문에 얼굴에 CG를 할 거라는 그 CG를 너무 맹신하는 바람에 너무 잘 먹고 촬영을 해가지고 영양실적 올린 캐릭터인데 너무 살이 퍼동하게 올라가지고 사실은 감독님한테 한 편을 용화보고 나서 죄송하네요. 2편이 지금 이제 1편 개봉하는데 2편이 걱정되는데 아무튼 뭐 저도 선배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개봉하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준 감독님과 스태프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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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